럭키 가이 럭키 가이 럭키 가이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싱글 2집 준비하면서 지냈구요. 지금은 럭키 가이로 들어왔습니다 해외 팬들에게 두번째 리뉴얼 곡을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타이틀곡인 럭키 가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으니까 타이틀곡으로 했겠죠 브레이크 다운과 그 럭키 가이 차이점이 있으실까요? 브레이크 다운은 약간 닥한 음악이었다면 럭키 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남녀노소를 특별하고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다같이. 네 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 제가 이제 럭키 가이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3주동안 럭키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잠시만요 저거 럭키 가이 베리 럭키 가이 드럼원 마이코을 누렸습니다. 1, 2, 3, 3, 4, 2, 11, 11, 12, 13. 2, 3, 4, 1, 2, 12, 14, 13. 3, 2, 1, let's go Hey, 느낌이 좋아 오늘도 완벽하지 더 크게 터질 것 같아 Hey, 기쁨이 좋아 날 향해서 다치는 Flashlight 익숙하잖아 네가 나를 보고 싶은 걸 알아 덕크 덕크 눈대 거기로 얇게 쏘니 흔들 표정 대충 나게 놀아봐 나는 오늘 렉히 가이니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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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모두 뛰어 in the sky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Hey, Hi, Hi, Hi 전부를 꼭 in the sky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My, my, your way My, your way S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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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이 밤의 끝까지 아침을 깨워 나 원해, Shake it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Oh, it's magic, you know Never believe it's not so It's magic, you know Never believe it's not so Music makes one and then